오늘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주님만 하실 그 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 제가 다섯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몇 번째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중에 지금 몇 번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할 테니까요 전체 다섯 가지 하려고 해요 지금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지금 몇 번 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 우선 예수님의 핵심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건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 설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회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도용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루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살피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반응해요 어제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말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렇게 올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자니 설교가 길고 하나님 나라는 매우 복잡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 9절 자체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아주 그냥 복잡다다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는 것을 조즈엘든 네드가 쓴 하나님 나라 신학 책에 보면 예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영어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토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영국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영토의 개념이 강한데 성경의 그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말쿠투 또는 바실레이야 헬라어로 바실레이야죠 이 개념을 보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가장 우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뭐죠? 주권, 국민, 영토 그렇죠 그런데 통치, 주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주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권이 있는데 그 다스리는 영역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영토적인, 영역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영역적인 의미도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권 아래 순복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10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거든요 지존자와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지 안에 있는 자는 그 주권 아래 순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다 그런 의미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의미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함, 돌보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히 얻을 미래 영역이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거기 전의의 어떤 배경이 있어요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장세기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 풍요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위해 풍요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예요 그래서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풍요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에게 거짓말을 던지잖아요 선아가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절대 안 죽어 너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이죠 그 말을 듣고 선아가를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풍요의 땅 에덴 동서에서 쫓겨나 결핍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핍에 이릅니다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오고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오고 미움과 다툼 분열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그때부터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일생 동안 결국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노예되는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구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대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 혹은 신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독생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골로세서 1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아담이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순복하려고 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주권을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막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름이 살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야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고집부리지 말고 진리에 동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요? 네 안 하려면 말고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네 아니 죄송해요 안 하려면 말라는 말은 아니죠 하여튼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통치권 안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보호막 아래에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 가지고 신해산에서 언학을 맺으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출애국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 그들을 구원해 낸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해 냈잖아요 은혜로 구원해 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들 됨에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막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뭐냐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자고요 아셨어요? 빨리빨리 잘못한 건 얼른 회개하고요 빗나가 있으면 얼른 돌이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적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승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대단히 착각이에요 즉각 즉각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아담이 왜 실패했는가 통치 가운데 벗어났어요 사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옛 자아담적 옛 본성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본성이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옆으로 가게 하잖아요 시기절투가 올라와서 못 견디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남을 헐뜯는 거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죠?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옛 사람 죽었으니까 그 일이 그만 올라오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내내 거기서 살다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옛 사람으로 안 살아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좀 있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정신 차려서 또 옛날로 돌아가죠 옛 사람으로 쏜살같이 내내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진짜 경각심을 갖다 뭐와 우리가 경각심을 뭐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 옛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옛 자아 올드 셀프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매게 되는지 사실 이게 우리를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게 원수마귀가 뒤에 나오지만 우리를 회방하는 주된 통로예요 영적 전쟁이 밖에 있는 것 같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내리면 돼요 그걸 내리면 주님의 진리 안에 맡기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지 안에 있으면 기름기 쫙 빠지지 않아요? 자기라는 기름기가 쫙 빠져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했다가 마음이 순식간에 하나님부터 떠나면 금방 자기의 포로가 되죠 자기 중심성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기에게 포로가 되면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게 전면에 등장하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래요 그러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돌아오면 나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입지, 내 미래, 내 앞날, 내 영광, 그렇죠? 내 자녀, 여기서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거죠 옛날에 눈물 콧물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 쫙 돌아가요 마음이 싹 뒤집어지죠 그럼 반납하고 싶어요 하나님 옛날에 제가 착각했어요 주님 옛날에 제가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는데 취소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바보였나 봐 그때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헌금했던 것도 막 옛날 본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하나님 안 찾으면 쏜살같이 그 자리에 가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고요 초롱초롱 설교도 잘 들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너무나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뭐 좀 정직한 말 하잖아요 너 떠난 것 같고 그러면 막 성질냅니다 뭐가 떠났냐고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검은 봉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벗어봐야 알아 벗어봐요 내가 떠나 있었구나 그때서 깨달았지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세요 말씀이 진리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진리의 뿌리는요 진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와요 근데 세속적인 사고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진리의 뿌리는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의 경험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의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이런저런 혼돈이 돌아올 때 이걸 분별하면 돼요 이걸 분별해 보세요 이 지금 올라오는 뿌리가 내게 올라오는 이 생각이 그 어디 출처가 어디냐를 뒷조사해 보세요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성경인지 아니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인지 성경적 세계관인지 이 뒷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의심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올라오죠? 이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의심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의심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의심 원수마이가 그렇게 막 쏘아대요 그러니까 당상에 회개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로 선포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할게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리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맞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다섯 번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왔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능력과 영광 가운데 도래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와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왔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와 드디어 왔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의 종으로 오셔서 말씀하니까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자기들의 기대감과 다르기 때문에 혼돈에 빠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세례 요한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문 11장에 보면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나로 인하에 실족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잖아요 기대감이 다르니까 두 번에 걸쳐 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어요 이 말은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성경은 두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 아직 안 왔다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 벌써 그걸 말하잖아요 두 세대의 개념을 이해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성경을 크게 읽어주세요 네, 아셨죠? 아니 지금 한 6,700명이 밖에서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온 특권이 있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그쵸? 시작 예,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 얻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근데 언제까지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근데 이제 우리는 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인지 오는 세상인지 근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세대라고 번역해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여기 헬라어 원어는 에이온이에요 에이온 그러니까 영어 age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대로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is age 또는 in the age to come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오는 세대, 이 세대, 오는 세대 이게 뭐? 시간적 개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왜 이런 걸 다루나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 보면 참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 알아요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높이셨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높이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 오는 세상도 age예요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죠 창조한 이후에 이 세대가 있고 이 세대가 끝나면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더 보기 위해서 세 번째, 두 세대를 이루는 사건이 있어요 두 세대를 구분하는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세대를 구분하는 사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마태문 2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용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뭐라고 묻냐면 이 세상의 끝 그 말은 이 세대의 끝 여기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세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이 세대의 끝과 주님의 재림과 같은 시기로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으면 예수님이 고쳐주겠죠 근데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이 세대의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끝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된 시간 예수님의 재림 할 시점에 이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면 이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가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보죠 누가 보면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올라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저 세상의 저 세상 이것도 역시 에이온 이 세대와 저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끝나는 순간 저 세대가 오거든요 오는 세대가 오는데 그 기점을 뭐라 그러냐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대에서는 결혼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부활이 바로 결혼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재림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사처럼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 세대가 끝나는 날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데 그 전환점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세요? 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세대는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까지 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또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의 시점까지 이 세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에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요 오는 세대에 있어요 하늘나라 오는 세대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있냐 영적 전쟁도 있고 이 땅에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고 네,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잘 뒤쫓아 봐야 돼요 살만한데 그렇게 말하나 아니면 뭔가 코로나 전국이고 살기도 팍팍하고 소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지 몰라요 조심해 봐야 돼요 뒤쫓아 봐야 돼요 제가 이번 부활절날 설교를 4분만 하려고 했습니다 4분만 하려고 했어요 4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4분만, 진짜 4분만 하려고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때보다 더 길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 알면 되는데 이거 알면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비겁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사실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코로나 전국이 우리를 엄청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움츠려들고 그냥 눌리고 이런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혹시라도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 병 걸려가지고요 병 걸려서는 안 되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냥 조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진짜 이 면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나라 사로잡혀요 여러분은 그 나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모해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앞에 야고보는 순교에 있어요 베드로도 이제 6월절 기간만 끝나면 재판 열려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전날 밤에 엎어져 자는데요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 차가고 깨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한 번 이런 문제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문제 갖고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씨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몰라 몰라 생각하면 두려워 몰라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와요 그날이 그래갖고 안 오면 괜찮은데 오잖아요 그날이 순서가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는 없는데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와요 우리 다 근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고민해 보세요 난 준비됐는가? 난 준비됐나? 난 주님이 오라고 그러신 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가? 네 숙제의 숙제 고민해 보세요 준비 안 된 것 같은 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구하세요 그 나라의 환희, 그 나라의 감격, 그 나라의 기쁨 이거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이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네 죽음 얘기하니까 숙연해지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갖고 씨름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요양원 하잖아요 저희가 마라나타 요양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요양원 네 네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죄와 불이 세상 사랑 사단의 종로로 육신을 따름 그 다음에 결국 망하게 된다 갈라데스 1장 4제를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갈라데스 1장 4제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소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여기 보세요 이 악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의 특징은 악입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왜 이렇게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 세대의 임금이 사단인데 그 놈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거 닮아가지고 그런 거죠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와 허물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심각한 자리에 나오는 거죠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뭐 이런 허물들 수도 없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대 바로 그러한 세대에 거기 그리소께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 건지시려고 1장 4절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리소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느냐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약한 세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바로 뒤에 나오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악한 세대에서 놀아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세대에 속한 자여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는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분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거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자거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그어야 돼요 이 선을 그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했는지 그냥 어디 속했는지 잘 모르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인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소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의 호적을 옮긴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세대는 악이에요 죄와 불의가 있어요 또 이 세대는 세상 사랑과 사탄의 종로로 육신을 따르는 자리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과거의 정체성인데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면에 세상 사랑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진리의 개념은 여기서 나와요 세상 풍조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에서 세상의 진리의 개념이 나와요 요즘 포스트 모던이즘 그래서 진리의 개념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좋으면 진리야 그것도 여기 나와요 3절에 보면 뭐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의 진리의 개념이에요 네가 좋으면 상대성 진리 진리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에는 이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성경이 우리의 진리예요 세속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진리 개념을 찾아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세계관 그 진리의 개념 위로부터 오는 진리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금방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풍조 뒤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굽니까? 원수마귀입니다 세상 마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있죠 세상 마귀 그 다음에 육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본능 이 세 가지는 함께 작동합니다 세상에 진리의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 그래서 다수가 따르면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좋으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근데 결국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고 그 뒤에 그 결과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강하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믿지만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지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게 이 원수막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딸고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찾는 데 소홀히 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혼미하게 돼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도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 졸리기만 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멍해지고요 집중이 안 되고요 찬양을 하는데 온갖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원수막이가 우리의 삶에 순식간에 진리를 가리오죠 회방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금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를 우리가 쏜살같이 돌아간다니까요 쏜살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기예요 자기 섬기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도 다 자기 위해서 하고 내가 뭐하러 섬기나 이런 생각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선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대전을 섬겼거든요 근데 제가 다녔어요 목요일마다 근데 수요일날 저녁 때면요 목요일이 없으면 좋겄어 막 내일 눈 뜨면 금요일 아침이면 좋겄어 나중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가고 싶어 너무 안 가고 싶어 힘들고 지치고 섬기는 게 기쁨이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그런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가지고 멍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게 유익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로 유익이 없어요 가야 입술로는 번지름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어느덧 그 자리에 가있더라니까요 안 가고 싶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한때 결단해놓고 지금 마음이 막 안 하고 싶다 막 들썩들썩 한다 그런 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좋겄어요 저희 한 교회에 두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 오후에 제가 전에 이 얘기 나눴는데 젊은 두 분이 그 당시에 젊었죠 아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자신의 삶을 지리 헌신하겠다는 두 부부인데 오전에 와서 한 분이 말하고 오후에 와서 좀 있다가 다른 분이 와서 또 얘기하고 이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아마 이사 왔으면 아마 우리 틀림없이 포도나무교회 성도님이 됐을 텐데 그래서 왜 이사 가냐 그랬더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 두 분 다 이제 직장과 연관된 부분이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그런갑다 그러고 이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걸 나눴잖잖아요 두 분이 다 맞다고 동의하고요 돌아섰어요 진짜 그렇게 조정하는데 대가가 많이 지불됐어요 진짜 한 가정은 대가가 많이 지불됐어요 여기서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내리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불투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쉽지 않은 대가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공무원을 단번에 합격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분은 통나무 집 짓는 일을 하시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자기하고는 적성 안 맞는다고 그거 배우더니 그거 했는데 그쪽에는 일이 없다 그러더니 요즘은 잘 나갑니다 그 위에 잘 나갑니다 쉽지 않은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선순위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헌신이 기쁨이었는데 헌신이 좀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좀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자꾸 손 들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손이나 들라고 하지 말지 그냥 두드러 패고는 손 들어보라고 한다고 쇠기를 박으려고 제가 손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저라고 뭐 이런 말 하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네 근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 세대의 모든 측정은 사단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두 세대의 통치자세요 사단은 하나님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 뿐이에요 10편 139편 109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하나님께 견딜 수가 없죠 아무도 두 번째, 다섯 번째 오는 세대의 특징 오는 세대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오는 세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금 18장 18절에 보면 너무 잘 아시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문의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다 지켰다고 말하죠 어려서부터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글을 보시고 24절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 부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어요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맞죠? 대답 좀 하세요 네 죄송해요 25절 낙타가 바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26절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뭐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렇게 말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냐 영생의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오는 세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그래서 오는 세대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는 거고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오는 세대의 삶이에요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는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는 세대의 특징이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고통과 벽는 것이 없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친밀한 관계의 회복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벽는 것이 없는 세상 또 장애가 없는 완전한 치유 억압도 없는 완전한 샬롬의 세상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등구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오는 세상 오는 세대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두 세대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죽음이 있고요 오는 세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삽니다 이 세대에는 죽음이 있고 오는 세대에는 영생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이 세대에는 같이 살아요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 삽니다 겨자씨 비우, 밭에 뿌린, 가라지 비우 이런 것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대에는 사단이 왕으로 불려지지만 오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 세대에는 악과 불의가 있으나 오는 세대에는 의가 악을 대신합니다 의로움만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죽음과 결핍, 깨어짐이 있지만 오는 세대에는 안식과 치유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오는 세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목 5장 24세를 이렇게 맞잖아요 예수 그리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오는 세대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는 세대의 축복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 오는 세대의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역사를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속겠지만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현재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없는 회복, 치유의 역사를 우리 이 땅에서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의 완전한 안식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별로 왜 기분 나쁘세요? 네, 신나지 않아요? 너무 신나죠? 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말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이제 오는 세대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당연히 그거 포함되지만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내려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죠? 모든 억압이 깨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사라지고 말이죠 왜요?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니까 저희가 사역이 엄청 많아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돈으로 감당할 수 있냐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건 아버지가 염려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일이니까 사실 맡기니까 인도에 가실 거다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구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하실 거다 네, 앞날에 대한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심초사 해봤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겠어요 그걸 본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작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크리스도인이 되면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는 거 뭔지 아시죠? 맛보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엿장사 생각이 납니다 맛보기 하면 이 가위를 쩔렁쩔렁 쩔렁쩔렁 해가지고 와요 와가지고요 아주 껄렁껄렁한 엿장수가 있었어요 동네 맨 나오는, 자주 오는 근데 이분이 왔다 하면 이를 저질러게 만들어요 엿을 줘요 아주 감질나게 줘요 다 줘 그냥 무료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엿은 더 맛있대 다른 엿 근데 이 엿은 뭐 가져와야 준대 없다고 그러면 가봐 부엌 열어봐 맑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못 바꿔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가지고 와서 냄비 같은 거 팍 뒤집어갖고 발로 팍 밟고 가져와 그 욕에 넘어가서 저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갔냐고 그 냄비가 어디 갔냐고 시침이 뚝 떼고 엿하고 바꿔먹어 버려가지고 맛보기는 얼마나 그 나중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할 때 맛보기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쨔에에엑 그 능력이 더 놀랍게 오기를 소망해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파도처럼 온다 큰 파도로 오기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는 세대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오는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현 세대에 지금 침투하셨고요 사단은 이 세대의 임금으로서 그는 에덴 동산의 인간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능력의 역사들을 가지고 침투한 거예요 현 세대에 오는 세대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마가보면 일장에 보면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메시지 자체만 해도 이렇게 강력했는데 거기다가 귀신이 쫓겨나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눌린 자가 자육해되고 누가 보면 4장 18절, 16절, 17절 이하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눌린 자가 자육해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 주여와의 신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 그 시골 갈릴리 해변 근처에 근근히 살아가는 마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쫀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말로만 온 게 아니에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 나타나죠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국 명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알게 하리 함이라 그러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에서 활동하는 대적의 패태를 의미해요 사단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사단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인간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죄 그 다음에 죄의 싹선 사망으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주님께서 그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치유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의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효력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의 선포는 그래서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근거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초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네 그리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 일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불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를 좀 더 살펴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를 말하는데요 단계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깨뜨리셨거든요 한번 따라주세요 사망의 권세를 피하시고 죄의 몸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인류의 영원한 적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무력화됐어요 우선 하나씩 보죠 사망의 권세를 피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는 세대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그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단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아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기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를 얘기하죠 소위 세상적 논리로 말하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자는 거죠 왜? 나중에 깰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영생은 천국이라 그랬는데 영생을 얻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은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 단계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하늘아버지께 바칠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8절, 26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마면 사단은 완전히 패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데 세 단계에 걸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활을 감겨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진 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가 디모데우스 1장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주된 메시지였던가 아세요? 초대교회 이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주된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사도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을 패하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패하시고라는 단어는 카타르게오 그 단어의 원형이 그렇습니다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무효화하다, 효력 정지시키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그 공포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효력 정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이 시작된 것이고 사망이 멸해진 것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사망의 공포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사건 그래서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활이 왜 감격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부활주일날 그런 부분을 나누는데 죽음의 영향력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14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저녁에 오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참 아이러니했던 게 있었어요 14살 때 돌아가시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모이더니 부지런히 저희 아버님의 흔적을 지우더라고요 그냥 얼른 3일 만에 그냥 닦더니 그냥 관에 넣어가지고 가서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더니 그냥 저희 식구들이 그러니까 좀 친척들이 오더니 저희 장롱을 뒤지더니 자기 아버지의 옷을 다 꺼내더니 그 불태우기도 하고 멋던 옷은 가져가기도 하고 흔적을 부지런히 지우더라고요 호적에서도 그냥 지워버리고 아니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아침까지 인사했는데 불과 한 달 안에 그냥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거의 흔적이 없이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지런히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붕붕 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혹시 데려올까 싶었는데 돌아가셔버렸네? 모여갖고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왜 돌아가셨다냐 이런 얘기 쬐끔 했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어서요 금방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벌써 그 와중에 집으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너무 죄송한 편이지만 그런 인간들도 있었죠 엠마으로 가는 두 제자들 갔어요 다 지살길 찾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있을 땐 아멘 그랬지만 죽어버리는데 다 이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게 다 진리야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 사실이고 진짜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이 돌았을 것 같아요 와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힐 때 막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밤늦게 베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 12장 사도의 12장 앞부분에 보면 야구보는 순교했어요 그럼 야구보가 잡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구보 입장에서는 되게 우울할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또 야구보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너무 좀 허망했을 것 같아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고 우리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속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회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의인이 죽는 것은 앞에 있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데려가는 거라고 악한 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죽음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대답해보세요 죽음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거기다가 죽어도 사는 걸 봤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초대교에 죽음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휘둘리거나 눌리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태평하게 죽음의 공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문 되고 누구 말대로 주아네슬리가 두려움에 벌벌 따로 미국으로 선교행을 갈 때 배가 뒤집혀서 뒤집을 듯이 태풍이 치니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더래잖아요 가서 봤더니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안 두렵냐 그랬더니 뭐가 두렵냐 배가 안 뒤집히면 미국 가문 되고 죽으면 천국 가문 되지 사망을 패하셨으니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사망이 패하여졌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사망에 패하여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냐고요 아이고 뭐니뭐니 해도 아니 이 땅에서 빌어먹어도 이승이 최고지 이게 세속적인 원리 아니에요? 세속적인 진리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지 왜 우리가 복음에 감격이 없을까? 왜 우리가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여야 돼요 사망의 그 공포가 바람이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더 이상 공포가 없어야 돼요 우리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죽음에서만 자유케 된다면 영원한 나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그날을 사모하고 산다면 진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자유해질 거려 아둥바둥 물질의 소유에게 노예되듯이 끌려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기여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풀어야 속이 시원하고 이런 거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저는 설교 듣다가 이런 부분이 제게 실제가 안 되면요 그거 갖고 실험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저는 성령에 관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래요 하나님 저는 이론인 것 같은데요 저거 저는 여전히 공포 속에 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원을 갖고 기도 제모로 가죠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 진리를 더 제게 알게 해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제게 더 알게 해주세요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 주님의 영광을 제게 제 눈을 열어 보호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게 보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금이 가려져서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날 정말 이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 보금이 우리에게 정말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그냥 지식으로 폐하해졌어 알어 근데 삶에서는요 계속 눌려 계속 눌려 혹시 병이라도 하나 걸리면 하늘이 꺼졌어 그냥 하늘이 꺼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갖고 진짜 문제 제기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인데 말씀이 나의 진리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있구나 제가 이게 보여요 더 나 많은 사람이 부활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예수를 50년 믿었는데도 아니 이런 말이 기독교인 입에서 튀어나왔다니까요 빌어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물론 세상에 그런 말이 있다는 말을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정말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해통하세요 해통해 사실 뒤에 나오지만 빨리 가야 그거 설교하겠네 뒤에 나오지만 정상적인 참신앙인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데 왜 내 삶은 이러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쬐끔밖에 모르느냐 왜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은 말씀이고 누가 그렇게 살아 절대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현실과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괴리가 난 어디쯤 있는지 이게 보여지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지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이라고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 이런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돼요 희미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명쾌히 알기 원하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믿는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 원하는 열망 사실 그건 주님이 결국 보이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너네가 불을 지져봐라 내가 들어주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셨어 성령님이 좀 물어 좀 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알게 해달라고요 좀 나 이대로 이대로 안 살고 싶다고 그게 성령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왜 모르지 이러지 말고요 인격체 대신 주님께 물어보듯이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 죄의 몸이 멸하해졌습니다 노마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종로로 돼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죄의 몸이 멸하해졌다라는 말 그 단어도 헬라오 원형은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세라는 말인데 카타르게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였고 또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 종로로 타는 악한 습관이 깨졌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해졌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 옛사람이 죽은 것과 죄의 몸이 멸하해졌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고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없고 또 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죄에게 반복적으로 순종해서 우리 속에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영향력이 깨졌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악한 습관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새로운 부조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우리는 진리에 동의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비조물로서 결코 정잠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당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이야 잠깐만요 아까 부활은 세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죄의 몸이 죽는 것도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몸 안에 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언제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그렇죠?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몸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날을 우리는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단을 결박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스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구절 좀 올려주실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여 그렇죠? 여기 마귀를 멸하심여라는 단어도 똑같이 카타르게 옵니다 원형을 똑같이 카타르게 해요 효력 정지시키다 무력화시키다 마귀는 이제 묶인 줄이 되어버렸어요 줄에 묶인 개가 됐어요 줄에 묶인 개가 됐어요 효력 정지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사단이 위측을 당하게 되고요 패배를 당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귀신의 왕 바할샘을 미모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논리적인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께 될 것이다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을 믿었나 봐요 그들의 행위를 옳게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럼 그러면서 세 번째 바른 대답이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치유사약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야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대에 이미 온 것의 증거야 그 말이고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회를 감당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맛보기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적어도 다 치유됐어요 병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억압받은 자가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동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드러내신 거죠 통치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야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 예수님 통해서 온 게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공수부대처럼 딱 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마태문 12장 29절을 보실래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지금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과 사망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내는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활동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집에 있는 노예로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 사단을 묶어버리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도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됐다니까요 에베스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재로 죽었던 자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 뒤에 줄 서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절 이하에 그러나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패배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진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진격을 시작한 이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에덴 동산의 불순종이 깨져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이 땅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부분적이지만 맛보기로 우리 가운데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이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사역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일꾼으로 부른받은 존재예요 안 하고 싶으면 얼른 사임하세요 그럼 데려갈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네 근데 이 땅에 두신 건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소? 뭐 연세드신 분들 보면 그러거든요 네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두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뭐 할 것도 없어 난 기도나 해야지 티모시 워너가 쓴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저는 소총도 없어요 저는 수료탄도 없어요 저는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진 여러분이요 담대하세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 앞에 가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었다 우리는 그의 승리와 집행 작전의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집행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계속되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 가운데 계속 진격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일이 요구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우리는 하나님 내 목적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 비전은 십자가 복음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비전은요 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냥 기반이에요 기반 하도 옆으로 가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의 토대에 그냥 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게 그냥 나는 밥이 내 비전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식겁 밥 먹여놨더니 밥이 비전이에요 그래요 계속 먹겠다 그냥 거기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쓰임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그냥 전쟁하다가 부상당하면 와서 다시 또 충전받고 또 일어나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자리고요 이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들은 지 오래 되고 계속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당연히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세워져고요 그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복음의 기초에서 서고 이해한 사람은 당연히 사역적인 자리로 가더라고요 가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 길을 찾기 시작하고 거기로 가려고 하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되 어디를 목적으로 양육하는지 예, 뒤에 나오는데 미리 서둘렀습니다 마태봉 11장 12절을 보실까요? 네,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학자들도 말하고 있고요 또 주석에도 페트라 주석에도 말하고 또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조해요 이 견해에 여러 학자들 제가 하나님 나라 강의를 오래 했었잖아요 우리 신학원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 덕분에 봤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조해요 뭐라고 말하냐 침노를 당하다에 해당되는 원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수동태와 중간태 둘 따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수동태로 이해하면 이 해석은 우리 본문처럼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뭔가 강한 어떤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천국은 빼앗겨진다 이런 의미로 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막 나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우리 이런 개념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죠 열심히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열정이 있고 예배당에도 막 이런 구절을 갖고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당 집회하면 앞자리에 앉아 있고 막 열심히 있는 자가 천국을 찾는다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 구절을 중간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로 이해해요 중간태로 받아들이는 힘으로 진격하다 힘으로 하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NIB 성경에서처럼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힘 겨자씨 하나만한 비유 얘기를 통해서도 사실 그걸 말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국 깨고 자국 깨고 했더니 싹이 나고 자국 깨고 자국 깨고 했더니 줄기가 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 역동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세례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천국은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는 거죠 곧 능력 있게 활동하며 힘 있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취하여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를 들면 마태봉 28장 19절 이하 대위명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적극적인 제자로 삼으라 적극적으로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적극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하죠 모든 그리스도인 다 제자되어 나가라는 거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른받은 자로서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십자고봉 학교나 우리 뉘에브 스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훈련 받는 일 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잘 훈련 받을지 준비되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진짜 정말 잘 준비해 놓으면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일꾼 세우는데 집중하라고 저는 그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일꾼 세우는데 집중하라고 남은 생애 동안 일꾼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제 마음의 그런 소원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죠 바울을 주님이 왜 불러요? 4등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로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작년 9월부터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저가 너무 신났어요 제 눈이 자꾸 열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방송팀도 막 지치고 막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 그만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문자가 띵마 엄청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막 회복이 막 일어납니다 아이 또 하라는 모양이다 그러면 또 어느 날 방송팀이 고만 좀 하자고 그랬어 또 방송팀 때문에 고만 할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말을 나눌까 했더니 그 날 오렌지 한 박스 가봤어 방송팀 앞 이래가지고 계속 하라는 모양이지 그러고 또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이번주 쉽니다 이번주 지난주하고 이번주 쉰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국집회에 방송팀 또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니네요 막 이러고 다음주부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해야지 어떻게 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걸 생각해 보세요 신나요 안 신나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을 선교사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죠 사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보금의 토대 위에 올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은 영향받게 돼 있어요 영향 안 받으면 그 가짜예요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예수 만난 사람 보금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보금에 토대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하잖아요 안 착한 사람 보셨어요? 다 착해요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엄청 뒤끝 장렬하고 고집부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래요 알았어요 주님 그러고 고기 숙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미안해 그러고 가잖아요 착해요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들 형제들 듣고 있으면 십자가 보금 공부한 사람하고 만나야 돼 다 착해요 착해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이 토대 위에 있는데 주변에 영향을 안 받겠냐고요 유난하지 않아도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 듣게 돼 있어요 박박 우기지 않으니까 우겼다가 또 그 다음날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보금의 토대 위에 안 선 사람이야 아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안 산 사람이야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 대면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서려고 하는데 그까짓 거 자존심 그까짓 거 뭐예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거 맞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여러분 그 토대 위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에베스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중 직분을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세 가지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보세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 부러진 뼈마디를 맞춘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대어져야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이러한 일을 감당해요 이러한 일을 저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양육을 통해 이런 일을 해요 제가 볼 때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이 시스템만큼 죄송합니다 팔은 안으로 구부니까요 제 관점에서 볼 때 그보다 더 잘 정리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잘 훈련하면 훈련되면 너무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온전케 되는 이게 되어질 것 같아요 정말 잘 훈련되면 이렇게 훈련되는 목적이 뭐냐?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봉사의 목적도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봉사일이라고 말할 때 그냥 어떤 관리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초대교의 일곱 집사 얘기 아시죠? 그들을 세운 목적은 구제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제에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구제로 쓰임받은 일은 나오지도 않아 여기에 빌립이나 스테반 보세요 보금전화대 사도들 못지않게 그들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에 쓰임받았거든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의도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열망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우리 아까 그런 찬양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가면요 팍팍 깨져요 근데 십자가 보금의 토대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도요 소비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어디에 초점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거든요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무엇이 최상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거든 전략을 가지신 하나님 우릴 인도하신 하나님께 묻고요 성령님께 묻고요 길을 찾고요 지혜를 구하고요 적극적으로 인도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사탄이 떨어졌대 귀신이 떠나갔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사건이고요 귀신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는 패태를 당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은 한 가지 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옆집에 누군가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유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 사단의 나라가 축소당해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못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해요? 자기를 보니까 못해요 자기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명백히 보이는 게요 10장까지 보면 개인 전도 이야기가 세 번 나오거든요 빌리비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는 이야기 아나니아가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을 전도한 이야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때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요 한 번 보세요 누가 전도했다고요?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알려졌어요 아나니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 뒤에도 안 나와 아나니아 그냥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를 통해 위대한 사도가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 과정이 완전히 한몫에 그냥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전도했는가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전도했는가 베드로가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집에 갈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편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타주의 유대 민족에 대한 그렇죠? 이방인을 우습게 여기는 그는 나름대로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향해 나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로하여간 편견을 깨뜨리게 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완전히 성령님 작품이에요 완전히 성령님 작품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 가서 보고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갔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안 했어 성령님이 했어 그 말이죠 완전히 성령님이 하셨어요 안 하냐고 어떻게 사우를 전도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환상을 보이셔서 가려는 거잖아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일은 뭔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성령님께 대하여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한 일로 인도하고 성령님은 보내시는 영이에요 보내시는 영 그리고 우리가 보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장면이 4등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구부로 섬으로 내려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섬에 내려갔을 때 한계를 부딪힙니다 유대인 박수무당이 방해하잖아요 엘루마 마술사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 그랬더니 그가 악하고 괴개가 가득한 자여 의의 원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여 네가 얼마 동안 눈이 가리오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가 믿음이 담대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마 나중에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다고 내가 입에서 그냥 그게 나와버렸다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놀랐다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그 순간에는 담배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놓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이게 진짜 강력한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4중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막잖아요 이런 한계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길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거든요 성령님은 그 다음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죠 가르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더 살펴볼 부분인데 넘어가서 복음과 성령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 그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의 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잘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잘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잘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왜 안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돼요 이게 이게 보여야 돼요 제가 과거에 차가 고장 나갔고요 차를 고치러 갔더니 세롬모터가 시동이 안 살아나서 고치러 갔더니 세롬모터가 문제래요 세롬모터 고쳤는데 또 안 살아나요 그래서 다른 카센터 갔더니 아니 그 카센터 갔더니 밧데리가 문제래요 그리고 또 안 살아나 좀 있다가 그래서 다른 데를 가봤어 그랬더니 세롬모터가 중고라서 그랬대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놈이 그러더냐고 싸우려고 그래 그렇게 결국 한참 못 고쳤어요 그냥 언덕 위에다 세워놓고 그냥 3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이 아니어서 그렇게 시동 살리고 근데 교회 성도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오래전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카센터 하는 형제가 있어요 카센터 그냥 다니는 형제야 이렇게 그 형제가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이고 니가 뭘 고쳐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젊은 형제인데 그랬더니 좀 있다가는 노즐 이렇게 이렇게 분사하는 노즐 기름 이걸 뜯어갖고 불고 다니면서 뭐 저기 전성 가닥 같은 거 없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막혔대 설마 그걸 했을까 근데 좀 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고쳤대 진짜냐고 진짜라고 제가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본질을 여러분 본질이 본질을 찾을 때 잘 봐야 돼요 본질의 문제를 찾을 때 왜 안 되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될까 많이 들어도 왜 안 될까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 계획이 없이 다른 부분 좀 더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인가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담의 본질은 끝질깁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DNA 속에 있는 그 불신한 기질이 있어요 자기를 지나치게 믿고 자기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내려져야 주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지 잘난 맛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엄청 끈질기고 강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해요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또 오늘 오전에도 기도 많이 하라고 막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물론 당연히 목사님들은 그런 의도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자기 노력으로 그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갖고 내가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 가질까 봐 겁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목사님들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고 또 목사님 중에는 그런 부분을 설명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요 특별히 의지가 강하고 열심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웬만한 건 다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해갖고 참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의지의 한국인데 엄청 강해 그냥 남한테 못 맡겨 주님한테 맡기는 거 안 돼 맡기는 게 뭔지도 안 보여 내가 해버려 내가 해버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은근슬쩍 뭐를 내세우냐면 이렇게 기도한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열심히 한 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그러면서 슬그머니 다른 사람 봐 기도도 못하는 것들 이러면서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냐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돼 이게 보여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요 건강하다는 말 들죠 갈증 하나도 안 나 왜 저기 뭐죠 고로샘을 먹을 때는 뭐하고 같이 먹어요 고로샘을 드셔보셨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사우나 가가지고요 짠 오징어하고 먹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 목적입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데에 앉아가지고 많이 먹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들어와서 또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열심으로 이루는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놓는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고집 내 생각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식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갈라데스 3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죠 성령 받은 거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의미한다고 오늘 아까 오후에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뭘로 마칠려는 자리로? 육체를 마친 자리로 가버렸다는 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계속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육체를 의지해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로 가버렸어 성령의 조명, 인도하심 다 별로 몰라, 뭔지 몰라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계획서이고 자기가 다 앞서가고 자기 노력으로 하고 이렇게 사는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봐요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짓말에 속은 이후 우리 속에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뿌리 깊이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노마스 7장은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고요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보세요 부러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뭐가 깨달았냐 7장 18절 보세요 처절한 경험을 한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제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 이하를 볼까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깨달은 21절 이하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야마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네 내가 모습을 보니까 안 되네 이게 뭔지 아는 분 고개 끄덕 끄려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바울사도가 하다가 24절에 이런 자리까지 갔어요 마침내 이렇게 선언해요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하면서 건져내려 그는 자신에 대해 절망한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는데 추구하는데 육신으로 죄를 따라간다 근데 아세요? 이 항복의 기점으로 말미야마 항복의 사건 이게 항복이거든요 내 안에 기대감이 없어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나눴는데 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눌림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25절 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어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어법을 섬긴다 이게 파울사도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 아닙니까? 7장 앞부분에서 21절 이하에서 고민했던 18절 이하에서 고민했던 문제 아닙니까? 선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감사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자기를 신뢰했는데 이제 자신에 대해 온전히 절망하면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자신의 절망하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뒤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지만 이제 자신을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내 자신은 선함이 없다 나는 쓰레기다 내 속에 어떤 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는 완전히 쓰레기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 안에 소망을 갖고 자기가 기대감을 갖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인정받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낫게 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낭망하고 애통이라고 보다는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한 자신의 모습은 뿌듯하고 살아가는 것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또 죄책감이 들고 이런 설교 들으면 성령님을 찾아보지만 그 다음 순간은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제가 길로 가고 그러면서 또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야 진짜 난 쓰레기구나 내 속에 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 뿐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가 너무 놀랐구나 이걸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다른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해요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전에는 육체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전에는 맞다고 동의하다가 나중에는 성질나 자꾸 내 모습을 지적하니까 성질나 그냥 맨날 그러네 막 이렇게 화가 나 그런데 자기 속에 선함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은 말해도 그 말이 맞아 내가 그렇다고 동의해 왜 항복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래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점점점점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길을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찾기 시작하고 구원의 문제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가정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전략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변호사고 주님이 나의 방패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니 대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으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이 이 시점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선택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의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이게 갈라드의 제장 20절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혜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방패요 그분이 나의 변호사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억울한 일 생겨도 주님 앞에 미주얼 고절 아래고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주님께 아래 놓고는 뒤에 가서 맡긴다고 말해 놓고는 속으로 하악 머리 끓는 짓 안 해 맡기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럼 머리가 단순해져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단순해져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바보처럼 말하든지 뭐든지 주님이 알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사람 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내가 뭐 높아지고 사람이 인정 안 해 준다고 안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고 낮추는 분은 그분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 두고 가는 거죠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주님께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감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는데 내 삶은 이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양은 이건데 오늘의 현실은 이래 이거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가져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의 한계를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유업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그런 거 나눴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환경의 난제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어제도 그 얘기 나눴죠 제가 어떤 때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다고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 그래 다 이 시대가 다 그래 유로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시대가 강박해서 그래 뭐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가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아까 무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오후에 오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면 이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강박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데 왜 능력이 없냐고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그래 그러고 있는 자세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세와 뭐가 성경적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 못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던지 우리가 틀렸던지 개척효연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을 낭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해도 안 되더라 그러고 맙니다 성령에 의한 삶 들어도요 제가 알아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한 2, 3일 지나면 기도 좀 하다가 2, 3일 지나면 원위시대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속적인 경험에 있지 않다니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에이든 토저는 참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참신앙이란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서 참신앙이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영적 굶주림을 채우려는 열망의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울부짖는 것이다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무원처럼 하나님 앞에 전 참 매우 공감해요 이 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내 속에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게 거룩한 불만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열망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합니다 또 성령이 이렇게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보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답이 없지만 끝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4등전 4장의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를 치유한 이후에 사건 이후에 사내들인 공예에 잡혀간 베드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서 잡혀갔다가 풀려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겁났던 것 같아요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뭐합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충만케 하셨잖아요 다시 충만케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젊은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부틀림 받으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만나면 좌절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서 가능성이 보이면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아니람으로 빠지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에게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의지할 힘이 없어지면 낙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계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사역을 위해 제자들의 피로를 아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을 보내셔서 필요한 순간에 앞서가시면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이사야 66장 2절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오직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고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적극 구하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 깨달음을 경험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의에 기뻐하시는 길로 삶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는 거죠 자꾸 경험하고 조정되는 이런 일이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님의 전략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영적 성숙으로 이르게 되는 그래서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굳게 잡혀있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옷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갈망하고 사모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이시고 아마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깨닫는 순간 삶을 돌이키고 다시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난제가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길을 구하세요 전략을 구하세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 구하세요 제가 성령에 관한 삶이 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잘 안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볼수록 이 복음과 성령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걸 저는 봅니다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노지원스 목사님이 부흥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발견하기 전에는 부흥이 온 적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되고 난 뒤에 부흥이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발견했다는 말은요 난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내가 심각하구나 그때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의롭게 됨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그들 속에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구해야 돼요 이렇게 날 밤을 새워서도 구하고요 이렇게 내 힘으로는 안 돼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 은혜를 갈망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갈망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는 답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나가기를 열망하면 이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의 목적과 길을 알게 하셔서 등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무튼 그런 성령에 의해 사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혹시 잘 안되더라도 너무 조급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냥 낭망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터만 있으면 어느 땐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또 들으니까 우리 경배 찬양 하나 할까요? 같이 잠깐 기도하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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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